제2회 별별영화축제가 열렸습니다. 축제는 23일 오후 6시부터 신길 근린공원에서 열렸으며 관내 초등학생과 학부모를 포함한 지역주민 400여 명이 함께했습니다. 본행사는 각종 재능기부 공연을 시작으로 영화 상영과 천체 망원경으로 별을 볼 수 있는 체험시간도 진행됐습니다. 특히 조기령 구청장은 이 자리에 함께해 영등포의 미래인 학생들에게 희망과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며 오늘 즐거운 시간을 보내라고 당부했습니다. 우리 영등포의 특히 신길덩어리 여러분들께서는 영등포의 미래의 일꾼들이 다 여기 모여 있는 만큼 여러분들이 함께 숙제를 풀어가는 그런 구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즐거운 힐링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이번 별별 영화축제는 신기루동 신호마을축제 주민회의 주최로 열렸으며 앞으로도 구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문화예술의 장이 발전될 수 있길 기대합니다.